자 교재 이제 402쪽을 보겠습니다 해제, 정정, 변경 등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시험에서 솔직히 이 부분부터는 잘 출제 안 해요 그래서 가볍게 지금 쭉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신고한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색깔 다 중요한 부분은 체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그 해제 등의 신고는 신고한 계약이 해제 되겠다 그러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에 해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일에 하게 돼 있는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터로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신고 의무자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이 신고 의무자는 당사자가 하게 돼 있어요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당사자의 의무지, 개공은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공한테는 해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개공은 그래서 개공이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개공이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해버리면 당사자가 500만 원 과태만 받는 거지 개공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개공이 해제 신고하겠죠 안 했다가 당사자가 500만 원 과태만 받으면 중개사무소 들러 엎어놓겠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당사자의 의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만 개공한테 있지 나머지 제도는 전부 다 개공한테 의무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연역을 지난주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개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만약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그럼 일방이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요 이거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국가 등이 계약을 했다가 해제가 됐다 그러면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공이 해제 신고는 할 수 있다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럼 해제 신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해제 확인서를 지척시 발급해 줍니다 해제 확인서를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정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아 물론 이제 부동산 전자계약을 했다가 해제가 됐다 그러면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바로 해제하면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교재 402쪽에 있죠? 니은 부분에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정정신청으로 갑니다 403쪽이에요 그럼 거기 그 정정신청 부분 제목 밑에 보시면 거래당사 또는 계약공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하나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밑줄이죠 잘못 기재된 경우는 신고한 층의 신고는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그럼 정정신청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네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전자문서를 할 수 있고요 방문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정사항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요 그럼 거기 정정사항이 지금 박스 처리되어 있는데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지분 비율, 계약공사의 전화번호, 상호사함서의 소재지, 건축물의 종류,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지분 및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신고필증은 다 받았는데요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신고인데 1000제곱미터로 나왔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정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정사항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거 암기하지 말고요 거꾸로 이해하자 이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암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꾸로 이해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의 핵심적인 사항은 정정이 안 돼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만 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냐가 핵심이에요 그럼 이거 안 되죠 그럼 누가 거래당사자 성명과 주민번호 있죠 이거 안 됩니다 개공이었다면 개공의 성명과 주민번호 잘못되어 있다 이거 안 돼요 이건 당사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당사자의 주소라든가 휴대전화번호가 잘못되어 있다 정정됩니다 이때는 단독 정정 신청도 가능해요 이거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 주민번호는 안 된다 어떤 부동산을? 부동산의 소재지는 절대 안 돼요 물건이 바뀌는 거니까 그죠? 근데 부동산의 면적이라든가 지목이 잘못되어 있다 거래 지분이 잘못되어 있다 대지권의 비유지 잘못되어 있다 정정되죠 종류가 잘못되어 있어요 건축물의 종류가 다세대인데 다가구로 돼 있다 그럼 정정되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또 언제? 계약일 절대 안 됩니다 계약일은 책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 정정 다 안 돼요 그래서 계약일 안 되고 얼마에? 실제 거래 금액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것들로 기억하세요 핵심적인 사항은 안 된다 성명, 주민번호, 소재지 그 다음에 계약일, 실제 금액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정정신청은요 서식이 없어요 신고필증에 직접 수정하여 서명 또는 날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단독정정신청 당사자의 주소라든가 휴대전화 번호가 잘못되어 있다 단독정정신청 안 된다 이 경우는 전자신고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지첩시 신고필증을 재발급해 줘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제 변경신고예요 그럼 변경은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을 잠깐 읽어주면 거래당사 또는 계약공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다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밑줄 변경된 경우 밑줄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원 등기 신청 전에 신고한 층의 신고 내용에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밑줄이에요 그럼 이것도 할 수 있다로 돼 있네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변경신고 사항은요 이거 암기하지 말고 역시 이해하는데 이 제도가 왜 들어왔느냐 원래 정정만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4월 30일을 잔금일으로 신고했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은 10억이라고 신고했어요 근데 매도 쪽에서 돈이 급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날 잔금을 쳐주면 내가 대금에 천만 원을 깎아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수 쪽에서 4월 15일 날 잔금을 쳐버린 겁니다 그럼 신고한 사항 중에 잔금일 바뀌었죠? 가격도 바뀌었죠? 재신고를 해야 되는 사태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실무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변경신고제를 도입했죠 그래서 변경신고 사항에 핵심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는데 잔금일과 실제 거래가의 변경신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403쪽에 박스 처리된 것 중에 미음 있죠? 미음 거래 가격 밑줄 다음 비읍 중도금 잔금지급일 있죠? 밑줄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왜? 대금 빨리 주면 이거 잔금 빨리 주면 대금 깎아줄게 이것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변경신고가 되는 겁니다 더 특이한 게 그 밑에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요 일부 매수인의 변경 밑줄 매수인증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외되는 경우만 밑줄 긋고 다음에 또 이응 거래상 부동산 등의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밑줄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밑줄 긋고 거래상 부동산 등의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제외되는 경우 밑줄 자 그럼 이거 아주 핵심적인 상황 같은데 매수인의 변경 부동산 등의 변경 되네요 그럼 이 얘기죠 A로부터 가불병이 공동 매수했어요 그리고 집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신고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을 추가하는 거예요 안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병을 정으로 교체합니다 이것도 안돼요 추가 교체는 안돼요 뭐만 된다? 빼는 것만 되는 거예요 빼는 것만 그러면 가불병의 단독 매수로 하거나 가불의 공동 매수, 갑병의 공동 매수, 을병의 공동 매수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중 일부를 제외시키는 것만 된다 그럼 매수인을 제외시키면 지분이 바뀌지 않겠어요? 지분이 바뀌죠 그러니까 지분의 변경이 신고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나아가 1번지, 2번지, 3번지 토지 거래했다고 신고했어요 그리고 면적 100, 2번지도 100, 3번지도 100제곱미터였어요 여기에 4번지를 추가합니다 안되는 거죠 3번지를 4번지를 교체합니다 안됩니다 빼는 것만 된다 그죠? 그러면 부동산 등의 일부를 빼버리면 빼버리면 면적이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면적의 변경이 시도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빼거나 할 때 조건도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조건이나 기한 이런 것도 당연히 바뀌게 되면 변경 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변경 신고 사항은 암기 사항이 아니고 이해할 사항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잔금 빨리 주면 대금 깎아줬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있고 중두금 잔금 지급이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매수인을 제외시키거나 다음에 부동산을 제외시키는 건 된다 그렇다면 거래 지분 면적의 변경 신고되고 조건도 바뀔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변경 신고는요 등기 신청 전까지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실제 금액이 등기가 돼버리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기약 변경 신고서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제출하는데 이때 면적의 변경이 없이 금액만 변경했다고 신고 들어갔어요 허위 신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사업을 첨부해야 되고 그때는 전자신고를 안 받아줘요 전자문서라는 거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공급계약 전매계약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분양가가라든가 옵션이 바뀔 수 있죠 전매할 때 그러면 이때는 그 단독으로 이제 정정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필증을 지첩시 재발급해줍니다 이거는 이렇게 돼요 그럼 처음부터 잘못되면 정정이고 나중에 계약료의 당사자 일부로 바뀌잖아요 합의로 그럼 이게 변경 신고죠 그래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면적하고 거래 지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정정에도 있고 변경 신고 사항에도 있어요 그럼 이 얘기네요 면적이 처음부터 잘못되면 뭐예요? 정정신청이에요 면적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죠 지분이 잘못돼 있으면 정정해요 지분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입니다 감 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정정변경 제도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면 넘어갑니다 금지행임이 사무관리가 나오겠어요 405조개 금지행위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도 금지행위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제재를 말씀드리고 넘어가는데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려라 거짓된 거래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거짓 신고 요구했다 요구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트로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트로고 그 다음에 신고음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신고음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다 이거 금지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거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트로 5% 이하의 과트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신고음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할 일이 있느냐 실무적으로 이걸 운영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금지행위가 이게 들어온 건데 가불간의 거래를 우리 개공 A께서 소개를 했어요 실제 거래가 10억이었거든요 근데 갑거리 합의한 거죠 우리 9억이 하기로 했다 그래갖고 다운을 요구합니다 다운 계약 써달라고 그럼 개공이요 실무적으로 도장 안 찍어요 그러면 써드리는데 도장 제가 안 찍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실질은 중개거래인데 형식은 지금 직거래로 돼 있죠 그럼 이들은 신고의무자가 아니잖아요 이들이 9억에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하고 있잖아요 이걸 처벌할 길이 없었죠 그래갖고 이것을 처벌하고자 금지행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는 금지행위입니다 이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트로예요 그러니까 신고의무자든 아니든 거짓 신고했다 그럼 무조건 5% 이하의 과트로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할 것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조장은 부추기고 방조는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죠 안에서 도둑질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봐주는 자 이 자가 방조예요 그래서 방조 이거 안 되죠 개공이 여기 걸려갔으면 크죠 그럼 조장 방조 요구 조장 방조는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트로죠 500과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래신고 안 해버리면 500이라고 그랬죠 500만 원 과트로고 했는데 거짓 신고하면 5% 이하예요 그리고 요구 조장 방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들어왔는데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좋고 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가장 계약 신고라고 합니다 해서 그 저 4번에 있잖아요 거기 박스 안에 4번 가로 열고 가장 계약 신고라고 메모하세요 가장 계약 신고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 되고 거래신고 하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 32평형이 실제 거래가가 10억이거든요 시세가 10억인데 이걸 15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그래갖고 여기 대표자가 와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매수인 매도인 인척상 다 주겠다 물건도 주겠다 그러니까 15억에 거래신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신고 대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면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있죠 가장 계약 신고죠 시세를 건드리고 있어요 이때는 3천만 원 이하가 들어 그럼 거꾸로 5번은 그거죠 해제가 안 됐으면 불구하고 해제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거 10억에 신고된 게 있겠죠 10억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이거 해제가 안 됐는데 해제 신고해달래요 해갖고 해제 등이 되지 않았으면 불구하고 해제 신고했다 이걸 저는 가장 해제 신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괄호 열고 가장 해제 신고라고 메모하세요 가장 해제 신고 감 잡았지요? 이 정도 그래서 제제 이것도 3천만 원 이하가 들어 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제는 잘 안 물어보는데 일단 감을 잡아두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신고 관련 금지 행위를 다 봤어요 그럼 이제 넘어가실까요? 넘어가서 신고 내용의 검증이 나옵니다 검증이 나오는데 이 신고 내용의 검증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10억에 거래했다고 신고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 가격이 적정한 지분을 검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406쪽의 양과로 입은 거래가격의 적정성 검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갖고 색깔 이제 치러져 있는데 신고관청은 밑줄 긋고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그랬죠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밑줄자 그러면 신고관청의 검증은 의무예요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게 신고가 10억에 들어왔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 지여부를 체크한다는 얘기죠 그럼 비교 가격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 가격 데이터는 어디냐면 거기 406쪽의 양과로 1번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검증 체계가 바로 검증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 출발이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이 국토부 장관은 이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검증 체계를 세 번째 줄에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그랬죠 밑줄자 그럼 검증 체계의 검증 시스템의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하는 거죠 이때 국장은 자료예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갖고 검증 시스템을 지금 현재 국장이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한국 부동산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래갖고 이렇게 신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신고관청이 검증 체계 접속을 딱 해요 해가지고 가격을 딱 집어넣어요 10억을 넣으면 적정, 부적정, 판정 불가, 판정 보류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 검증 결과를 세무사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세무사장에게 그래서 검증 결과 세무사장에게 통보해 주고요 이때는 기한은 없는데 그럼 세무사장은 과세자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검증 이해해 두시고요 검증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옆에 신고 내용의 조사가 나옵니다 또 그러면 검증은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조사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신고 내용의 조사는 할 수가 있는데 거기 그 신고관청의 조사 그 다음에 2번은 국토부장관의 조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신고관청은 조사를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할 때요 신고서만 내물 원칙으로 하고요 필요하면 지들이 계약서라든가 대금지급증명자료 즉 야 이금에 거래했는지 통장사만 한번 보자 입금표 한번 보자 입금증 한번 보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할 때는 도대로이면 통장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박치기 웬만하면 자제하세요 이거 그래서 신고 내용 신고관청 조사할 수 있고요 이때 국토부장관이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또는 직접 조사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할 일이 아주 더럽게 없나 봐 그래갖고 어쨌든 국토부장관은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그 자료 요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사장한테 야 소득증명자료 한번 보자 하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고관청 국토부장관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참고인데 만약에 계약서 요구했잖아요 이건 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자료죠 계약서는 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했잖아요 500만원 요구하트로요 그런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있죠 통장사반 업무보자 했는데 이걸 불응했다 대금지급증명자료 제출료 요구하겠잖아요 이때는 3000만원 요구하트로요 잡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3000만원 요구하트로 세 가지 다 나왔는데 가장계약신고 가장해제신고 대금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을 때 거짓신고하면 5% 이하의 요구하트로요 나머지는 다 500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안 및 자료 요구를 신고관청이나 국장이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럼 이때 조사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이게 조사결과보고는 자 우리 신고관청이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도의사에게 보고해야 돼요 그럼 시도사가 보고받았죠 그럼 쫙 모아가지고 시도사는 국토부장로에 다시 보고하는데 안 할까봐 시도사는 국장한테 보고 안 할까봐 월 1회로 못을 박아놨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라 이렇게 왜 그랬냐면 우리 서울시장한테 국토부장관한테 보고해라 그럼 국토부장이 보고를 지시를 내리면 국토부장관이 지시를 내리면 서울시장 몰아갈 것 같아요 니가 뭔데 나한테 보고하라는데 그럴까봐 월 1회는 하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신고관청이 시도사에게 보고하는 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위반 사실이 확인됐잖아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거 고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관계행정기관에다가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발 통보는 지금 408쪽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에 있네요 그죠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정정 해제 정정 변경 검증 조사 잘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지난 작년 6월 1일 날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됐죠 이게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제가 지난순환 때 이거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자 그럼 잠깐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고요 그럼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고 그럼 계약서상 신고필증 발급되면 계약서의 검인을 의지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고한 계약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해제 신고 30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이때는 당사자에게 해제 신고 의무가 있고 우리 계곡한테는 해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랬고 할 수는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정신청이 나왔죠 해제 다음에 그래서 잘못된 경우 할 수 있다 그랬고 변경 신고 변경된 경우 신고 다 제대로 됐고 신고필증 다 제대로 나왔는데 당사자비로 계약력 일부가 바뀌었다 그러면 해제 신고 변경 신고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는 별도로 신고필증 나갔어요 검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신고한 층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의무였죠 의무였고 그 다음에 이 검증 체계의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 현재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접속해서 이제 적정 부적정 결과 나왔다 그럼 세무사장한테 통보해 준다 그랬죠 이건 기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와는 별도로 이제 조사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검증은 해야 되고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위법사시로 확인되면 관계기관에다가 고발 통보를 할 수 있고요 이때 조사 결과를 또 보고해야 되는데 그럼 신고한 층은 시도사에게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시도사는 안 할까봐 월 1회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어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의 주요 절차였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 그 신고 대상 계약이 뭐냐 이거 꼭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기한, 신고 관할 신고 안청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신고 사항들 정리를 해주시고요 신고 의무자들 꼭 정리해놔야 되죠 신고 의무자 아주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절차들은 이쪽에 있는 부분은 자주 묻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꼭 기억할 게 신고서 작성 요령을 정리해달라고 그랬죠 감 잡았어요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411쪽에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작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올해도 출제할 걸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출제할 부분이 예상이 됐었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당연히 우린 실무니까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는데 신고 대상 계약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당연히 신고 절차가 문제가 되는 거고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을 텐데 우리 개국한테는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서 작성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신고 대상 계약과 절차가 일단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신고 대상 계약을 출제를 했죠 이거를 예상이 됐던 거였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린 실무니까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고 대상 주택 그랬지 않습니까? 411쪽에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법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이에요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이며 그 임차 투기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같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라는 것은 주인법상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대상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이건 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금액별로 이렇게 이제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역은 어디 있는 주택이 아니냐 이 문제인데 거기 이제 2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근데 군은 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 그랬어요 이때 구 자치군을 말한다 이랬어요 이게 생각보다 지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간단하죠 뭐 시 있는 주택은 무조건 대상이에요 광역시든 특별시든 그럼 광역시에 군들 있죠 다 들어가는 거죠 시니까 또 특례시가 있죠 인구 100만 이상으로 뭐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여기가 이제 특례시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저 또 뭐야 대도시라고 공부한 적이 있죠 공법시간에 그것도 시잖아요 그럼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 있는 주택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군에 있는 주택은 경기도만 대상이죠 그럼 광역시에 있는 군들은 당연히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 광역시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금액기준은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자 하거나의 동그라미에요 월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이건 63으로 기억하세요 숫자 63빌딩 63 이렇게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를 하거나 또는 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했을 때 63이다 갱신기약 포함이고요 다만 이제 갱신할 때 기간만 연장했다 금액이 변경이 없이 그때는 이제 재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하시는데 그래서 시군에 있는 주택으로서 6천만 원 초과하거나 30만 원 초과했을 때 그럼 이렇게 되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있다 요즘 달성군이 뉴스에서 자주 나오고 있죠 우리 박 전 대통령이 여기 이제 아 통지를 틀었기 때문에 그러죠 지금 그래서 달성군인데 여기 주택으로서 보증금액이 3천이었어요 월세가 40만 원 있었습니다 신고해야 되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보증금 7천에다가 월세가 20만 원 있습니다 해야 되죠 그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충북보험군 주택이었어요 보증금 7천에다가 월세가 50만 원 있었어요 대상이 아니죠 경기도 광역시에 있는 군만 대상이니까 이해 되세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창원시에 있는 주택이었죠 창원시로서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 있었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거는 지금 30만 원에 딱 걸렸죠 30만 원 초과해야 돼요 보증금은 6천만 원 초과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40만 원이 됐다면 대상이 되는 거죠 창원시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확실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신고 대상에 대해서 따져봤고요 신고 의무자미 신고 기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주택 부동산 거래 신고 아주 비슷하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 하는 거예요 잔금일이 아닙니다 체결이로부터 역시 30일이고요 관할은 주택 소지 지원할 신고 관청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줄에 있죠 공동으로 신고 들어가야 돼요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조례로다가 조례로다가 읍면동자한테 위임할 수 있어요 조례로다가 읍면동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신고 의무자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는데 411쪽 맨 밑에를 보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당사자가 해야 돼요 외규인 당이 포함이고요 공동으로 당사자가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계공한테는 중계 거래일지라도 임대체 계약 신고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면 계공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계공은 아예 의무가 없습니다 계공이 만약에 주택위임체가 신고를 한다 그러면 위임장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계공한테는 의무가 없다 이 점 주의하시고 당사자가 할 의무가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일방이 국가 등이 국가 등이 하게 돼 있고요 일방이 그럼 신고를 거부했다 그럼 당연히 단독 신고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계약 체결 증명 서류하고 그 다음에 단독 신고하는 사유소를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보시죠 그럼 신고사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신고사항이 나오는데 이 신고사항 이거는 여기를 보시죠 그러면 계약 체결하는 낫도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한 청해야 되고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로 그 다음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가 되고 계공한테는 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신고사항은 뭐냐면 이것도 암기사항 아니에요 이건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이게 주택임대차기약 신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적인 사항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언제 거래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박스를 보시면 412쪽에 임대차기약 당사자 인적사항 신고해야 돼요 누가죠? 누가 이게 그래서 자연인인 경우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신고해야 되고 연락처 들어가고 법인인 경우는 법인명, 사업소의 소재지 다음에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들어가고요 법인인 단체입니다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연락처 모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 어떤 부동산을 목적물 현황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면 권리가 포함이고 소재지, 종류, 임대면접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이 들어가야 되죠 신고사항에 당연히 그 다음에 얼마에 보증금 또는 월차임 당연히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계약 체결과 계약기간 들어가요 계약기간의 밑줄 임대차 계약이니까 당연히 계약기간 들어가야죠 신고사항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밑줄 그거 계약갱신 요구권 갱신 계약 이후는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를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의 핵심 누가 어떤 주택을 언제 얼마에 걸렸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계약기간 들어가고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신고의 방법인데 그럼 이거는 이제 거기 지금 현재 412쪽에 쭉 지금 설명이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럼 여기 이제 먼저 보시고 이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방문신고의 방식과 전자신고 방식이 인정하는데 제출대행이 방문신고 때에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전자신고할 때도 제출대행을 인정해요 근데 이거 왜 여기다 내가 안 써놨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헷갈릴까봐 일단 그래서 참고하시고 신고자는 당연히 신분증 내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일방제출방식과 계약서 제출방식이 있어요 이게 지금 특이한데 일방제출방식이 뭐냐면 임대인이 외지인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일방제출방식을 허용을 했는데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임차인이 신고서를 써요 임대인께서 못 오신대 이렇게 신고 쓰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계약서가 써졌다면 계약서 사본을 계약서를 첨부하고 계약서가 없다면 입금증 사본 있죠 계약금 들어갔다는 거 그런 걸 첨부해가지고 단독으로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일방제출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걸로 간주한대요 그 다음에 계약서 제출방식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있잖아요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해도 계약서 제출방식이 있어요 있었어요 원래 근데 삭제해버렸죠 이게 왜 삭제했냐면 지난순간 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자가 도입되고 나서요 운영을 해봤더니 그때 계약서 제출방식이 있었거든요 신고서 안 쓰고 그랬었는데 이걸 폐지한 이유가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6시에 퇴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법무사들이 대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법무사들이 신고서 쓰기 싫으니까 어차피 법무사란 이제 늦게 해야 되니까 신고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계약서를 쫙 모아 그래갖고 우리 담당 공무원 6시에 퇴근하셔야 되는데 여친하고 약속도 있어요 오늘 데이트 약속이 있는데 5시 40분에 가서 이걸 갖다가 계약서 10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6시에 퇴근하기는 틀렸죠 여친한테 잘못하면 체이게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아주 이거 원본 제출방식 이거 삭제하자 그래갖고 삭제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처리기한이 또 즉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체없시죠 즉시가 빠르다고 했어요 지체없시가 빠르다고 했어요 즉시가 빠르다고 했죠 이건 두 글자고 지체없이 네 글자니까 그래갖고 이것도 즉시도 삭제해버리고 지체없이 바꿨어요 이게 농담 아니고 진짜로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과중하다 그래갖고 계약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회는 폐지했는데 임대차계약신고회에서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계약서가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야 그러니까 완성된 계약서야 된답니다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동사무소 가서 내잖아요 그러면 신고 간주합니다 이 신고서 낸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전자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체결된 때에 당연히 임대차 신고한 걸로 간주합니다 이거는 전자계약을 하면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신고방법을 한번 따져봤는데 이거를 지금 나열하면 이렇게 돼요 방문신고와 전자신고방식을 인정하고 있고요 신고서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지출하고요 신고자는 신분증 당연히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서 씀이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일방지출방식을 인정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당사자 일방이 신고서를 써가지고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계약서를 첨부하거나 아니면 입금증을 첨부해요 그래갖고 이제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걸로 간주하고요 또 계약서 제출방식이 인정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라던가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계약서를 이렇게 서명 날인 돼있고요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어야 돼요 적혀 있어야 되고 그 계약서를 지출하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지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 실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중개 사무소에서 우리 계공이 그렇게 하죠 실무적으로는 그 임디인든 임차인이든 지나가실 때 동사무소 지나가시면 이때 계약서 이제 카피본을 줘요 줘가지고 이거 한부 제출하세요 그럼 이 신고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바로 이해 되시죠? 뭐 이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이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전자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계약이 체결된 때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지금 신고 절차 및 방법 412쪽에 원칙 공동신고고요 그 다음에 예외 그러면 일방이 단독 신고를 가보면 단독 신고할 수 있을 테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 제시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특례가 있는데 그 신고특례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제 그 신고특례가 써 있는 게 이거 계약서 지출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게 신고한청의 조치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신고한청은 신고필증을 지척시 발급합니다 지척시 이제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신고 기한 뭐 다 말씀드렸죠 이거 그래서 지척시 발급을 이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전부 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무에 위임이란 말 나와있죠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요 지방자체는 조례를 정한 바에 따라서 일단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한 장을 넘기면 414쪽에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가 비슷하니까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 신고한 내용 중에 보증금이나 차임 등 임대차 가위 변경이 되거나 해제가 됐다 그럼 이때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30일이죠 변경 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변경 신고가 할 수 있다였죠 근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해야 됩니다 의무에요 이거 변경 신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은 전부 다 백과입니다 백과 그래서 의무다 변경 신고가 이게 지금 특이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일방이 국가 등이 오는 당연히 국가 등이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당사자 공동으로 이제 할 수 함이 원칙인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죠 이때는 이제 증명서류 및 단독 신고 사유서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나머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거 일방 제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이게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럼 신고 관청은요 일단 신고필증을 재발급해 주는데 해제 신고했을 때는 해제 확인서를 해주겠죠 그죠? 지첩시 발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정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 그럼 정정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신고필증을 재발급을 해 줍니다 여기도 정정이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절차상 특이한 게 지금 일방 제출 방식과 계약 제출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일단 특이하고요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30일 내에 그게 좀 특이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신고 제출 대행은 이거는 참고사항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 대행을 대행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준용 규정이 나오죠 준용 준용이 나오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금지행 규정 준용합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조사 규정 검증 규정 모두 준용합니다 그대로 임대차 계약 신고에도 이제 준용을 하고 있고요 이해만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의제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인데 임차인이 전입 신고했잖아요 전입 신고하면요 임대차 계약 신고한 걸로 간주해요 단 임대차 계약서가 이거 제출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면 신고서를 써내야 됩니다 임대차 신고서를 근데 이게 무슨 간주예요 다 하는 건데 그죠 계약서를 내거나 전입 신고할 때 아니면 임대차 신고서를 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간주냐고요 하는 거지 그럼 그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들 있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관련법에 따른 지금 현재 임대차 신고해왔죠 그럼 임대사업자들은 관련법에 따른 신고를 했다면 이 신고한 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번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있잖아요 자동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신고하면은 자동부여가 된 걸로 이제 확정일자 부여가 되는데 단 계약서가 반드시 첨부되어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왜 그러냐면 이제 확정일자 부여 간주한다는 것은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임대차 계약 내용의 계약서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가 되면 일단은 신고서 가지고 접수를 완료했다 그러면 확정일자 자동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단 계약서가 꼭 첨부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럼 됐습니까 이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위반에 대한 부분은 100만 위하 같다고 이미 말씀을 다 드렸죠 이게 그럼 418쪽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쓸 일이 없으니까 참고를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420쪽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이 있죠 우측 상단에 그 확정일자 지금 제 메토라고 돼 있죠 찾았어요 그래갖고 그 서식 자체에 확정일자 이거 번호가 일단 들어가고 있네요 신고 필증에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봐도 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신고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럼 정리를 이제 잠깐 한번 해볼까요 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했죠 그건 신고는 신고한 책에 30일 내에 하는 거고 당사자 공동신고고 보증금 차입댕을 신고합니다 그럼 지첩 신고 필증 발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신고 변경됐다 변경 신고가 30일 내에 하게 돼 있고 변경 신고하면은 신고 필증 재발급 해주고요 해제 신고하면은 해제 확인서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 가능하다고 그랬죠 잘못됐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제되는 것들 금지행위 검증 조사 규정 그대로 준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입 신고하면 신고 간주되고 대신 이제 계약서나 신고서를 첨부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들은 관련 법에는 신고하면 신고 간주가 되고 있고 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 계약 신고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외국인 취득 신고가 나오죠 그래서 428쪽서부터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들 주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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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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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